투득 좀 해줘요. 내가 말했죠? 아버지 나의 꿈같은 거 안 하신다고. 민경연 씨 애니메이션 피드로 능력 있어요, 아버님. 다 필요 없어. 그런 걸 해서 뭐 한다고? 네, 사장님. 갑자기 들어오라고 해서요. 자제보고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말 걱정되네. 제품 출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계약을 파기하신다니요? 유아제품 출시에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유니콘 쪽이랑 제품 컨셉이 같아서 우리가 빨리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상보다 빨리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리고 재성 쪽 시안도... 제 시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진영 씨 책임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저희는 이번 제품 포기하는 걸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는 저희 쪽에서 보상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유아용 신제품 지포량 봉투로 간다는 거 실장님 결정이에요? 다른 제거 업체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뭐. 놀랄 일도 아니야, 나유 씨. 아예 모르는 사람 시안도 아니고. 이건 한진우 씨 시안이잖아요. 한진우 씨 회사 옮겨서 처음으로 계약한 건데 예상 쪽에서 계약 파기 했다니까 기분이 좀 그렇긴 하다. 다음 주면 우리 신제품 마트 했죠, 헷갈릴 텐데 제품 컨셉도 갖고 뒤늦게 출시해 봐야 승산 없다 싶은 거죠 뭐. 이번 제품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니까 이 실장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진우 씨가 알면 기분 좀 그렇겠어. 예상 쪽에서 한진우 씨 우리 쪽 직원이었던 거 아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이번 유아용 제품 패키징 시안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통화하자. 지금 통화 곤란해. 오빠. 전화할게. 유아용 신제품 패키징은 지퍼용 봉투를 이용해서 간편함을 내세운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한진우 씨가 재성 쪽에서 가지고 온 시안 아니야?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제품에서 이미 사용 중인 패키징 방법이라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걸로 생각해. 그렇게 해서라도 유아용 제품 시장은 지금 선점해야 합니다. 한진우 씨랑 그렇게 엮이는 거나 냉키지 않아. 이번에 투자액이 워낙 커서 지금 시장 선점 못하게 된다면 저희 쪽에 타격이 큽니다. 사장님. 이 실장.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뭐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시사회과는 어떻게 됐어? 그 날 경제인협회 회의에 회장님께서 불참 통보하셨는데 그쪽을 조정해 보는 중입니다. 가능하겠어? 네. 그쪽 운영진들이랑 얘기 중입니다. 그래. 부탁해. 그리고 유아용 제품 건은 이 실장이 알아서 해. 실장님. 경제인협회에서 회장님께 모두의 연설 부탁드린다고 연락 왔는데요. 그래요? 실장님이랑 얘기 됐다고 하셨는데 그날 회장님께서 시사회 때문에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냥 이야기 부담해주세요. 예. 제가 cupboard 합시다. 네. 이번에 출편된 단행 분은 선생님 이전 작품하고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 같은데 혹시 사랑에 빠지신 거 아니세요? 기자들이 쌤 사진도 찍고 막 녹음도 하고 뭣도 물어보고 그래요. 쌤이 잡지에 나온대요. 유주현 씨, 다 끝났어요. 취재에 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가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싸인 좀 해주세요. 저도 팬이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가시죠. 야, 쌤 진짜 멋지시다. 아, 손님. 아유, 안 한다고 해도 자꾸 인특해달라고 해가지고. 준우 씨 유명한 사람 맞긴 많나보네. 사람들한테 싸인도 해주고. 내가 주면 봐요. 윤정 씨도 따로 있는데. 내 거에도 싸인했어요? 꼭 싸인해줘요. 아, 왜 이래요? 사람 민망하게. 내일 시사에 갈 거죠? 같이 갑시다. 가족도 초대한 거라는데 준우 씨가 어떻게 가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죠. 내가 윤정 씨 가족 아닙니까? 수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벌써 허락받아놨어요. 수연이하고 통화한 거예요? 윤정 씨랑 같이 안 오면 그날 수연 씨 작품 시사 안 한다고 그러던데? 수연 씨 시내 망치기 싫으면 나랑 꼭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야, 기대된다. 준우 씨도 만화 그리는 사람이면서 만화 시사에 그렇게 궁금해요? 수연 씨 작품이잖아요. 윤정 씨의 딸이요. 나한테 그게 특별해요. 그날 우리 같이 근사하게 차려입고 같이 갑시다. 그래요. 이 실장 임의대로 그런 제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 회의 난 참석 못하네. 이번 시사에는 만화 채널 계획도 겸하는 거야. 거기다 같이 일하는 피디들 가족분들까지 다 초대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 이번 모드연설 회장님께서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 회의 중요한 거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나한텐 새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네. 급하게 진행된 일이라 미리 말씀 못 드린 전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자들도 모두 입회하기 때문에. 이 실장! 자네 이러는 거 올권 행위라는 거 모르나? 난 그렇게 할 수 없네. 운영진에 연락해서 이번 연설 주소시켜.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한진우 씨 시간 갖다 쓴 게 그렇게 억울해요? 한진우 씨, 나한테는 안 돼. 언젠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 주겠어. 수연 씨 참 잘 큰 거 같아요. 착하고 예쁘고. 수연이는 저 혼자 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일 시사에 같이 가면 내가 수연 씨 아버지인 줄 알겠죠? 잘 도착했어요. 나 지금 회사로 가는 길이야. 아니, 지금 여기 오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오면 안 된다니까요. 혹시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노래를 해 봐. 슈비루비루비루비루비루빠 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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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에. 쉰에, 쉰에